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것 록쿤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상가주택을 잘 짓는 비법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상가주택을 잘 짓는 비법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집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라고 한다면 성공한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튼튼하게 짓는다 이거는 과거에는 부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었지만 지금은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짓는 것 외에 어떤 것들을 해야 성공한 상가주택이 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로는 바로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익성 수익성 이거는 부동산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수익성이 안 좋으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상가주택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태반사가 3%를 넘기가 어려운데요 그만큼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상가주택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다 해가지고 시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층에 상가가 40평이에요 그럼 이 40평을 통째로 상가를 줄 것인지 새를 줄 것인지 또는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새를 두 개를 줄 것인지 또는 3등분해서 새를 세 군데 줄 것인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새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가를 너무 잘게 쪼개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통으로 하나를 새로 줘버리면은 이제 뭐 새를 높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층고를 높였을 때 층고를 높이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좀 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카센타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은 층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넓히면서 내 돈을 투자할 것인지 또는 그 돈을 아끼고 이 층고가 좀 낮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 역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을 개선시키고 2층에 원룸, 투룸 이런 주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0평이 있으면 이거를 원룸을 4개 넣을 것인지 또는 3룸으로 해가지고 2개를 넣을 것인지 또는 주인 셋에 혼자서 다 쓰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바로 구조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구조가 좋아야 한다 집은 구조가 좋아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가주택을 짓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구조가 좋냐 이거예요 어떤 구조가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멀리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구조는 그냥 일반 아파트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구조를 참고해서 주인 세대를 만들어낸다면은 이거는 기본 이상은 하며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진짜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까운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이 집의 구조를 보고 오셔서 내 집에 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방법을 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가셔서 이 구조를 잘 보고 오셔서 내 집에 원룸 투룸에 적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위험이 덜하고 그리고 가장 편리하고 그리고 공시 위험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아파트 구조와 오피스텔 구조를 참고해서 설계 도면에 반드시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외관이 되겠습니다 외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외관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개선이 되려면 먼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가주택을 짓게 되면 그 상가주택에 대한 주인은 누구겠어요? 나잖아요 나 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가주택이 내 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내 거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굉장히 좋아요 내 맘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자랑도 막 하고 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막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물건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창피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렇게 탁 숨기잖아요 이렇게 내 거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내 거지만 숨길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한데 상가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상가주택은 일단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지만 노출이 되어지는 공개가 되어지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도 받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외관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외관 부분을 개선시켜서 시공할 수 있느냐 바로 3D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 채널에 올려져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3D 영상은 제가 우리 집을 지을 때 직접 그리고 수정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영상 자료입니다 어떤 자재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과 현재 시공이 되어져 있는 완성된 집 실사를 보시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3D 작업을 통해서 건물의 외관 디자인을 개선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실내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외관이 조금은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은 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 인테리어가 외관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내 인테리어 하실 때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디자인을 잘 참고해서 내 집에 적용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싫어하거나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 인테리어의 디자인 일치화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일치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왔는데 현관 디자인이 엔틱이었어요 근데 거실로 가니까 모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트니까 주방이 다시 또 엔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틱에서 모던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엔틱으로 가는 이렇게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집을 지으실 때 반드시 실내 인테리어를 좀 일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발장의 손잡이라든지 또는 가구 손잡이를 조금만 잘못 바꿔도 엔틱 느낌이 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면 집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일치화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실내 인테리어를 일치화 시키셔서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가주택을 짓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과 로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상가주택을 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셔서 멋진 상가주택 지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